방송인 정영돈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한다. 정영돈은 마녀채령 농구부 이번 주 녹화에 불참했으며 다른 방송 스케줄은 일부 조정할 계획이다. 소속사 뭉친 프로젝트에 따르면 정영돈은 전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코로나 백신 3차 접종까지 마친 상태였다. 정영돈은 27일 예능 프로그램 언니들이 뛴다 마녀채령 농구부 촬영에 앞서 자가진단 키트로 코로나 검사를 진행했고 검사 결과 그는 양성 반응이 나오자 해당 프로그램 녹화는 즉시 취소됐다. 현재 정영돈은 옥탑방의 문제아들 서프라이즈 비밀의 방 뭉쳐야 찬다 언니들이 뛴다 마녀채령 농구부 요즘 유가 금쪽같은 내 새끼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출연하고 있다. 정영돈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그가 출연하는 고정 프로그램 등과 관련한 스케줄 역시 조정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영돈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